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퍽퍽 밀린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유...놈이기다 빡 스터드야 스턴 텀부스턴이야 왜...뭐야 왜케 많아? 진로해버렸어? 진로해보잖아 스터드야 이제...이제 긴장해야 돼 그래야겠다 스터드야 스터드야 긴장하고 싶은데 안보여 근데 눈에 뵈는게 없긴 해 지금 도시아 방패 붙는게 나을 것 같은데 방패 들어야될 것 같은데 도시아를 가리네 어... 슬프트야 이렇게 던져야겠다 도시아를 가리네 도시아를 가리네 내가 샵슈를 들수도 있어 아니야 그 터져 게임이 지금은 위의 창조하라 받았네 벌써 나 언제 받았냐 몰라 쿼터 쿼터 둘 후문 쿼터 둘 후문 풍을 붙었다고? 정면으로 갔다 오 후문 살짝 때렸네 앞쪽에다가 유크하나 지포도하나 쿼터 쿼터 우측으로 스크 둘 우측으로 다시 오고 있음 풀파 정면으로 안달았어 쿼터 크터 하나 풀파 보내리고 쉬었다 받아라 붐스틱 어디가 딱 끼워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끼면 여기서 이렇게 끼면 티를 안 받죠 어 민주 quant 아 안되네 iennent 쿼터 둘 숫 풀파 나? 컷다 돌컷 내가 너 너 빼갔나 하고 버티는 거 맞춰줄까? 뭐? 내가 이제 뒤에서 길막하면 돼 어 야 그럼 너도 같이 맞잖아 그러면 안 되지 넌 이제 퇴로가 없다 아유 그럼 난 좋지 그냥 밑에 들어오는데 밑에 들어오는데 너무 아파 이상한 짓 받아야겠다 너무 아파 어 어 잠깐 이어 한 번 터뜨려도 되는데 터뜨려도 돼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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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리지마 터뜨리지마 터뜨려하기 귀찮아 돼지네 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이리와 띠띠끼야 방패로 바꿔야겠다 이거 가디기 도중이야 나 지금 잡는 거 보다 난 10% 하나 더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겠네 터뜨려 dat 만성 코로 분쇄기, 펄버라이저 내장제거기는 뭘로 불렀지? 이비서레이터 이빌레이터 이빌레이터, 이빌레이션 레이터 이빌레이션 레이터 쟁일 수 있을까? 어쨌든 뭐 그렇게 불렀음 이빌레이션 레이터 저도 원래 그냥 톱이라 불렀어 넌 보통 톱이라 해? 네 일단 살아야 돼 일단 살아야 돼 오 온다, 많이 온다 쿼터 전탄발사 쿼터 어 나쁘지 않아 우기 옮길 수 있어 아 안되네 나도 일단 들어 살아는게 우선이야 안에 있는걸로 안에 또 있으니까 이걸로 버티면 돼 선탄발사 하아 한마비 눈이 사라지는게 보이는데 뭐지? 대몰이 둘인가? 어 대몰 둘이야 야발 파이어버그가 좋은거야? 형 그러면? 어 아니 차라리 대몰이 나을듯 그러니까 대몰로 나팔총 사가지고 펀탄발사 나팔을 잡아요 대학살 보다는 지금은 스밀식이라 낫겠다 너무 아름다운 전탄발사 너무 아름다운 전탄발사 소리가 좀 심상치 않아 이 새끼가 이게 우클 강타 데미지 같이 점검 받나? 어 어 네 어 같이 가자 투풀파 투풀파 여기와서 이제 스턴 2지 하나 컷 사람 맞은데? 무경행 버프해야돼 이스크 원 쿼터 병전 쿼터 컷 쿨파 온다 쿨컷 쿨파 펑 어 도 이게 방패를 들고있으면 시야가 가리니까 답이 없어 응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거 어쩔수 없어 진짜로 이스크 여봐 옆으로 밀린다니까 확실히 동맥경화 쪽을 한 번씩 퍼뜨리니까 지능이 빠르다 더 시원하게 끝나네 또 동맥경화인가 왜 안 올라오지 동맥경화였네 데몰.. 싶었으면 데몰 지금 돌자요? 한 번 떠가지고 이미 수마리 죽였어요 한 번 더.. 뭐야 풀파가 죽었어 아 대신 방패 들고 있으니까 좋은 점은 있다 눈이 편해 눈이 편해? 아 가리고 있구나 눈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흐흐흫 우리 편에 이긴다 뭐야 밀치 실체가 아니었어 이거 실체 아니었 흐흫 오 죽으세요 아.. 뭐냐 RPG 다 떴다 RPG 여기 빨리 지하 헛간 쪽인데 헛간이네 괜찮아 이거 두개 만땅이에요 만땅 있는 RPG 두개에요 이제 리셋 해주시고 됐고 이제 다 쓴 거 알로아 봉 들고 가야지 어우 배고파 민리크화 되는 거예요 오늘도? 아뇨 으? 대면 레전드 돼? 모두리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식사는 하셔야죠 아.. 시포도 그거 채워놓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잠시만 던졌고 RPG 좀 하나만 가져가 커피 들어왔어 응 아 좋아 온다 그들이 온다 온다안 그들이 오 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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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가드를 올리세요 존나게 참하는 거예요 가드를 올리세요 칭하영이 온다 가드를 올려라 굴다리를 돈 전엔 올 준비해라 딱 집쳐준다 19초도 12초도 아니냐 딱 집쳐준다 온다 왔어 온다 온다 좋아 밀린다 밀린다 얘들아 밀린다 됐어 밀었어 밀린다 밀린다 눈치껏 치아 봐요 딱 밀린다 싶으면 북색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랩에서 쓰고 있어요 스프리파 중제대 처리될 때까지 동맥경화 안 푸는 게 낫겠다 네네네 눈치껏 온다 버그긴 해도 저것도 플레이니까 근데 실력은 플렉아니야 아 실력이란다 제 실력은 플레그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제 실력은 플레그 아니에요 어 뭐야 더론 타성자 1 풀파 풀파 저럴 줄 알았지 일이 될 줄 알았지 후반에 후반에 아이고 후반에 머스커가 아니 머스커란다 서포터가 수르탄을 안 쓰는 이유 빨리 잡아줘 제발 야 잠깐만 우리 데몰 한 명이 자는 거 같은데 데몰이 잔다고? 니트님 그 데몰이 유카린이 잔다 아까 싸우는 아까 몰스로 들어보니까 누구 손님 대접하는 거 같은데 저럴 개새끼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라 작게 들렸어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도망갈수네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용서 못해 믿는다 시발 와 스카이크 이야 이야 아이 와 분색이 안 들었으면 시발 조질뻔했네 불탄 뭐야 데미지 젤라 세네 방어를 버프 졌는데 일단 위험해요 반피라 너 반피야야 반피야야 시발 체인지 허스킹 잡았는데 허스킹 잡았는데 허스킹 잡았어 갔어요 유크 터졌다 오케이 저 법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저 저 저 저 저 그 체력채워전 스케일 오 잠깐만 살아있다 이거 오 떨어졌다 이거 잡아줘야 돼요 제가 지금 오 요 문 터진대 이제 아니 이거 수리할래 아 허스킹 잡아요 빨리 나이프 지금 밀어야 돼요 오 수리 개맞네 불처리 커터뱅 다 처리 다 처리 문 터졌다 문 터졌대 빨리 빨리 나 탄약도 필요해 지금 뒤로 들어갔어 디에스 끝 지금 문 수리해야 돼요 허스킹 커턴 들렀어요 커턴 안 돼? 커턴 처리 됐고 사냥 좀 봤자 오우 나 바닥에 한 부긴 것 같다 커턴 하나 들어왔어요 아오 잡았다 씨발 에미였네 한 두개죠 우리 다 부긴 거죠 새킨들아 풀파 풀파 턴 야 들어 스크리 조심해 커턴 풀파 두 마리 처리 근데 앞에가 맞네 풀파 잡았고 또 아 뜨거워 허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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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14마리 14마리 어떻게 물리지 않게 조심 허스크 허스크 어어 파퀴 처리 아 힘들다 진짜 나이도가 너무 높아졌어 유카리 10새끼 내가 가만한다고 개새끼 저거 오늘 니테가 도시 쏴요 뭐야 일어났어 얘 내 입 싹 닫고 돌아와가지고 나 뒷문 쓰려는데 어무암 중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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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적인 쓰레븐 한번 뒷문에 또 하나 못 붙었대 아 저 암호감 우러내주세요 아 뒤지겠네 로봇 시대 예스 앞에 안보여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뒤지다 살았네 거기서 집에서 버티자고 집에서 버틴다고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보스전인데 보스전인데 아 RPG 쟁기면 어 항세다 오오 야 잠깐만 한스맨 치료하는거죠 슈퍼 붙여놔야지 아니다 시반이다 시반 시반 저 뒤쪽에 있는거 같아요 아 도트를 바르고싶다 갑자기 그만큼은 리틀피그할 때가 되는데 왔어 온다 온다 정리하네 뭐야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저거 쟤 뭐하냐 저거 아니요 괜찮아요 방어리퍼프 돼있어서 그게 나는 방법이야 여기에다가 조사기들 힘들었는데 저항력들었으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저항력들었으면 저항력들었으면 쟤 가만히 있는데 힐하지마요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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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낫다 힐 빨립니다 힐 거의 빠져네 빨리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아 퍼피치 제항전 커터 조심 중재재 뒤에 뒤에 제쪽에 중재재 처리 아 아 아 내 기가 왜 이 새끼왜래 샤님 위에 위에 로봇 로봇 조심 저 힐좀 저 힐좀 긴급 커터 먼저 처리해야되요 과타 처리 어어어어 힐하면 안 돼요 힐하면 안 돼요 힐 힐рип타 Jin 다 안 깔인 거죠 아 힐 promet 그러니 어 뭐야? 어 뭐야? 블루투 잡제드 먼저인데 항상 그래서 어우 이 샤니 따라갈게요 다른 사람 힐 부터 잡제드 호스크 있다 아 근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아 나 죽는다 이거 으악 큰일났네 아니야 피켓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줄거라 믿어 한 번 또 힐해야잖아 쟤 아 한 번 더 남았구나 잡제드 타요 잡제드부터 가스 장전 어 닉스님 닉스님 제 쪽으로 시야으로 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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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 스크 뒤에 스크 알아요 알아요 띄어요 띄어요 아 뻑 아 림도 없었다 이거 한 번 들어가야되는데 재장전 스크있다 스크있다 스크가 뛰어오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임마 장전 느려졌다 술탄 아오 스크 잡았고 뒤에 스크 술탄 아직은 버티고 아유 아직은 버티고 잘 버티시네 아우 술탄 술탄 야우 니 그 그.. 그 님이 죽였음 그건요 야 나 쳐봐 야 나 쳐보라고 지하아든 지하아든 이 새끼 반응장갑들라고 이 새끼 반응장갑들라고 이 새끼야 에이 노잼 에이 아 씹노잼 야 얼음맵인데 험하게 깨네 쥬쥬 알라봉이 둘이었으니까 뭐 버텨주기만 하면야 다음 맵은 어디갈까?